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연기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며칠 동안 쭉 묵상해온 게 요약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열심히 경주해서 달려가라 이거를 계속 건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인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배를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의 고난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딱 한 가지인데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에서야 바울이 중요한 핵심을 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이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누가 십자가를 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즉 십자가의 길을 가는 비결은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던 아니면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헌신을 하든 시간적으로 헌신을 하든 때로는 서운하고 나도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이 땅의 일을 다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분변해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길교회가 그렇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길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경주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